오늘도 짚고 내일도 짚고 또 짚고 지루해 지루한 지루 잠잠 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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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한 우유 한 잔과 함께 건강한 집콕 캠핑을 시작해 맛있는 요리도 빠질 수 없지 고소한 우유 한 잔과 함께 고소한 우유 한 잔과 함께 고소한 우유 한 잔과 함께 함께해요. 나만의 집콕 여행 짠. 안녕하세요. 땡큐 캠페인 홍보대서를 참여한 여인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착한 유제품 소비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유업체와 함께 사랑을 전하는 캠페인입니다. 또한 캠페인으로 발생한 수익은 어려운 환경에도 희망을 꿈꾸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땡큐 찬사 장학금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 의료진, 공사자에게 유제품을 전달할 땡큐 찬사 빨간 상자로 기부된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건강한 유제품 소비를 통해 행복한 나눔에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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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